안녕하십니까? 전북권 뉴스입니다. 지난주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추진됩니다. 한병도 의원 등 도내 지역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은 오늘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정기국회 회기 동안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전북이 초광역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